본문 4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Some of니까 뭐뭐 중에 몇 개죠? 자 그래서 페낭의 유명한 거리 예술의 일부를 보았고 아르메니안 스트릿에서 그리고 more on nearby cannon street 캐논 거리에서 더 많은 거리 예술을 보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be amazed by 깜짝 놀랐죠? 다양한 스타일의 muters. 벽화의 다양한 스타일에 놀랐습니다. 자 그것들의 일부는 꽤 사실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자 그것들 중 일부는 자 그래서 이거 댓글로 이루잖아. some과 some과 others 이렇게 댓글로 이루고 있습니다. while 반면에 몇몇은 꽤 사실적이었습니다. realistic 반면에 또 다른 것들은 자 뭡니까? 예술적으로 simplified 단순화되거나 또는 다소 abstract 추상적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bpp 단순화되다니까 이거는 이제 bpp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some과 others가 댓글을 이룬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왜 word입니까? 이게 이제 부분을 나타내거든요. 부분 부분이 나오고 오브가 나오면 자 이거는 우리는 이제 복수명사잖아? 그래서 얘도 복수동사까지 나옵니다. 물론 단수면 단수가 나오죠. 이렇게 수를 일치시켜줍니다. 몇몇은 뭐죠? 결합되었죠? 실제 물건들 서치해져 뭐와 같은 자전거 또는 카트 뭐와 같은 실제 물건과 with 뭐와 벽화를 합쳐놓은 몇몇 것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몇몇 벽화는 자 컴바인 됐다 이거죠. 컴바인 어떻게 실제 물건들 서치해져 뭐와 같은 자전거나 카트와 같은 것들을 with 뭐 b와 결합시켰어요. 합쳤습니다. 컴바인 a with b 나는 또한 놀랐습니다. b 서프라이즈드 또 나왔네 나는 또한 놀랐습니다. 뭐를 알고서는 놀랐습니다. that 이하를 알고서는 놀랐습니다. that은 접속사 자 이거는 뭐죠? 감정의 원인이죠. 놀란 감정의 원인입니다. 구사적 용법을 쓰였죠. 이 작품들이 이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나도니 누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 뿐만 아니라 but also by artist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세계 모든 지역의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나도니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 그것에 놀랐다. 자 접속사 that 기억해주시고 나도니 a but also b 구조도 우리 기억합시다. 나도니 a but also b 쭉 되어있고요. 자 유명한 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벽화입니다. 어떤 벽화냐면 두 명의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유명한 벽화죠. 여기는 사실 who are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전거를 타고 있는 두 명의 아이의 벽화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벽화는 was created 만들어졌어요. bpp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유명한 리투아니아 화가입니다. 뭐라는 이름의 어니스트 자카레비 자카레비 이라고 불리는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뭐뭐라는 이름에 니까 또 과거 분사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과거 분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름 붙이다가 아니고 이름 붙여진 뭐뭐라고 불리는 이렇게 되겠죠. 라이딩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요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봅시다. 요렇게 봐도 되고 요거를 이제 who are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봐도 돼요. 얘를 이제 전치사로 보고 전치사로 보고 요거를 이제 동명사로 본 거야. 동명사 그리고 얘는 뭐다 two children 의미상의 주어 요런 식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보나 요렇게 보나 형태는 라이딩이 무조건 와야 되죠. 현재분사이건 동명사이건 형태 똑같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들은 벽화인데요. 아주 큰 고양이 벽화와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인데요. 두 마리의 자그마한 어떤 작고 귀여운 올빼밀을 그린 또 다른 작품입니다. 어나들 다음에는 복수가 못 와요. 그래서 얘는 단수명사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작품인 bight 그래서 아까 2 친구가 크 plaus gilt untuk 1 6 9 10 8 9 9 10 11 10 11